Q. 후퇴근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 스타토 고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귀신교라오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뭔데? 뭐야 이거? 하지마 뒤에서 하지마 하지마 뒤에서 저번에 여러분들 이 뒤에서 제가 여기를 아시죠?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여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뒤에서 이게 지금 나의 쌀이 이거 원래 있던 건가? 뭐야? 쌀이 지금 저쪽 방하고 여기 피아노 방하고 지금 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왔다 간 건가? 지금 이거? 누가 왔다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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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? 뭔데? 어? 움직이.. 뭐야? 뒤에는 뭐야? 뭐야? 뒤에는 뭐야? 분명히 나 컨텐츠 뒤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 확인했어요 여기 또 문이 열려있어 항상 닫혀있다.. 분명히..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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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저거.. 저리 가.. 저리 가.. 나와봐 이새끼야 나와 어? 어? 이새끼야 나와 어? 이새끼야 여기는 막혔어 여기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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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들 밥 뿌리고나서부터 기운이 더 쎄쎄어요. 잠깐만요 밥 뿌리고나서부터 기운이 엄청 쎄쎄어요. 잠깐만요 이제 도망가지마 마이콜 이제 도망가지마 절대 이제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나오라고 이 새끼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응 어 놀랍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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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내가 금강젤을 갖고 있는데도 이래? 그래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누가 이긴가 이것은 차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싶죠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에 부적 그리고 오색 실이 달려있는 호신용품 되겠습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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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갑시다. 갑시다 갑시다 Englishis 哦 아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망간다 이어져요 흐흐흣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흐흑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